그래가지고 굉장히 예뻐졌어요. 아 정말 우리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요.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누가 뭐라 그랬어요? 아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했다 그러니까. 진짜 아예 안. 그래서 뭐 좀 싸우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. 옛날에는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막 우겼어요. 끝까지 잘못했단 말 하기 싫고. 근데 지금은 납작 기어요. 엎드리고 그냥 벌벌 기어요.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납작 엎드려요. 그것도 너무 좋아요. 백지웅 씨가요? 네 제가요. 진짜로. 한 번 더 납작 기어있는 것 같은데. 저 좋은 거예요. 저 좋은 거예요. 납작 엎드릴 수 있는데. 근데 또 정서광 씨가 해병대 출신의 근육남이시잖아요. 그리고 또 김병만 씨와 동급이 정글남이셔서 정말 못 타시는 게 없으시더라고요. 근데 정말 집에서도 이렇게 다 해주시는 편이세요? 그게 안 해요. 집안일 같은 거는 거의 안 해요. 잘 안 하죠. 거의 안 하고. 처음에는 뭐 정했어요. 분리수거 해줘야 되고. 그리고 뭐 이런 거 정했어요. 언제 정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. 딱 부지런 짓이에요. 그게 다 맞아요. 영어로 네가 하고. 이거 내가 하고. 이거 네가 하고. 이거 네가 하고. 다 부지런 짓이에요. 침대 정리 이런 거 다 정했는데. 이거 백장이. 너무 마련된 물 판다고. 답답한 놈이 다 알겠어요. 그게 답답한 놈이 저더라고요.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같이 살면서 알게 됐는데. 저는 엄청 깔끔한 편이고. 석원 씨는 엄청 더러운 편이더라고요. 지저분해요. 되게 그래서. 한 번 제가 외출했다 들어왔는데. 집을 딱 들어가보면. 석원 씨가 이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갔는지. 동선이 다 보여요. 다 흔적을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. 집 대문을 여는 순간. 엎어져 있는 신발들이 있어요. 그럼 그거 신고 나갔다 온 거잖아요. 아 그래 여기다 신발을 벗어놨구나. 들어가면 이제 큰 가방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. 그럼 신발 벗고 가서 가방 이렇게 놓은 거예요. 그러고 난 다음에. 게임기 있잖아요. 조이스틱. 그런 게 또 저는 이제. 탁자 위에 딱 놓거든요. 그럼 바닥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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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어요. 그럼 딱 보면 아 게임 한판 하셨구나. 그러고 난 다음에 부엌인들을 딱 보면. 에스프레소 잔에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쫙 말라붙어 있어요. 한잔 하신 거예요. 한잔 하시고 난 다음에. 입었던 옷이 이제 마루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럼 옷을 벗고 씻고 난 다음에. 옷방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다른 시발 신고 나간 거예요. 그게 싹 다 보여요. 무슨 경찰 같은데요. 아니 이거를 몇 번 보다 보니까 그 동선에서 보여요. 우리 그 동물학자들이. 동물학자요? 동물학자들이 산에 나가면 알잖아요. 어 여기 여기 변이 있네. 저쪽으로 산에 올라가고. 야 일로 갔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. 아무서베라. 이거 뭐 밤을 먹었나. 저를 하고. 여기 딱 동선이 다 나오게 됐어요. 뻔해 뻔해. 사람이 사는 게 뻔해요. 그래서 그 동선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오면. 아내들은 다 알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기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. 어 이걸 신발을 왜 이 사람이. 오늘은 똑바로 벗어놓고 들어갔을까. 이상한데. 아 아침에 내가 싫은 소리를 좀 해서 그러나. 어 내가 한 마디 해서 이게 또 막히는 건가. 오늘은 어락을 안 했네. 기분이 좀 안 좋나. 어 그런 거 있어요 진짜. 어 그래요. 그게 신혼 때는. 그게 눈에 팍팍 들어와요.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. 어느 시간이 지나면.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. 그러면은. 그 신혼이라는 게 보통 언제까지예요. 네. 그 신혼 기분이라는 게 보통 언제까지. 그런 시 끝나 보셔. 이 박사님. 기억이 안 나시나봐요. 죽을 때까지. 왜 이러세요. 덕혁. 그냥 먹고 먹읍시다. 하루하루가 늘상 새롭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신혼이에요.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. 왜 왜 이러냐. 그냥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혼자 살았을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근데 정말 얼마나 안 치웠으면. 종이 박스에서 버섯이 폈었대요. 혼자 갔대. 필 수 있죠. 충분히 필 수 있죠. 저는 종이 박스에서 버섯이 폈다는 얘기를 못 믿었어요.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대요. 아 그럼요. 종이 박스에서 버섯이 피고. 곰팡이니까. 곰팡이가 생기고. 맞아요 맞아요. 버섯이 피고 그러는 거죠. 아하. 이렇게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요리는 참 잘하실 것 같은데. 요리는 잘하십니까? 잘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잘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해버릇하니까 빨리빨리 하고. 그래도 맛도 뭐. 저녁으로 주부 관상을 갖고 있네요. 죄송합니다. 관상도 보세요? 아니 관상도 보면 되죠. 쉽기는 안 보는데. 근데 내가 봤을 때 살림살이는. 네. 우리 석윤이 씨보다는. 지영 씨가 훨씬 잘 알 수 있다. 어 그래요? 네.